의정부시는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을 비전으로 2021년 제4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기획거점 3개소를 지정해 본격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거점 공간은 신곡동 마을 북카페 나무입니다. 8년 전 책 만드는 엄마 모임으로 시작해 주민들의 참여로 점차 규모가 확대돼 동네 사랑방으로 애용돼 왔던 공간인데요. 앞으로 문화 거점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문화로 공유할 수 있는 주민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고산동의 빼뻘 보관소인데요. 빼뻘 마을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진 7명의 예술가들이 모여 문을 열었습니다. 미군 전용바 힐사이드를 리모델링해 지역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 위치한 향군클럽입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폐업위기에 몰렸으나 영업주의 현 근대사 기록 기증과 시의 매입 결정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특히 향군클럽은 의정부 출신 청소년과 청년들이 만든 조직 스무사리 협동조합과 함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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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